우리 단이에게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지 뭡니까? 그 남자도 우리 단이를 지 복숭보다 사랑하고 부승준이라고 해요? 서단입니다 괜찮은 여자야 우리 단이랑은 그 어떤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 건지 그냥 제가 혼자 서단씨한테 반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안 오면 이 여자라도 우리 잡아가가서 놀아요 주고 싶어서 이 전화는 조론이 꾸준히 관한 동적댕박이 고마웠어요 조단씨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 여자 앞에서는 놔둬요 근데 나한테 한번 주의줘요 나선아 나선아씨 주의요 고마웠어! 내가 죽었다고 슬퍼해줄 사람도 너의 말 잘 doesn't 내가 원하는 geben Being come on the tree 예를 들어 소원 sing 내게 주려고 그랬다고요 기뻤다고 내가 들렸냐고 나를 우리에게 불러줄 사람이 있었네 그게 당신이라니 슬픈데 좋다